가평군수 후보로 합격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.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? 저희 이름은 서태원입니다.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동지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평군님께 감사 올립니다. 더 열심히 가평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군수 후보들이 몇 분이 나오셨죠? 이번 경선에 참여하신 분은 다섯 분이십니다.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함께했던 정치 선배님들이신데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 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. 함께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본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배님들 잘 모시겠습니다. 그리고 가평군민들한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어떤 각오로 인할 건지 네, 가평군민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다해서 국민을 왕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많은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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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